1. 2. 2. 3. 3. 3. 3. 4. 5. 5. 5. 아니 이거 이상해요. 이렇게 내려가요. 승부역의 불편이다 한열군. 돌아오세요. 한열아. 한열아 이리와. 빨리와. 괜찮아. 자 이번에는 이제 한일군의 아버님께서 준비하시겠습니다. 힘든데. 아 뽁꼭살이? 자 준비. 스타트. 아 두 분 다 운동 진행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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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 카메라 감독님이. 이 돌을 박았어요. 아. 어. 뭐 불만이 있어요? 아니요. 박아. 아니요. 박아. 아니요. 기가 막혀. 어. 어. 왜요. 뭐가 기가 막혀. 아니. 다만. 우리 동네 마그로처럼. 자. 자. 가끔. 마그로처럼. 자 이렇게 해서. 좋아. 네네네. 자. 우리가 동네는. 시민 양 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자, 2라운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대형으로. 자, 헤쳐보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먼저 순례를 봐주는 거 없어요. 네. 아니, 확실하게 하겠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우와, 빠르네. 아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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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 아버님. 그리 Qui, ram.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왜 이렇게 잘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하하하하하. 아, wi. 제리, 제리, 제리. 여기만, 여기. 여기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잡았다. 야, 제리 정말 잘한다. 어떡해. 팔팔팔. 팔팔. 오케이, 레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제리, 제리, 제리. 가장 어려운 랑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자! 자 저의 레시피 lig기 시작! 나 오시오!! 수고하셨죠! rikawa 와! 정밀하다! 와! 우와.. 와! 와!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빠 놀아줘 아빠 놀아줘의 제 구기팀 여러분과 함께 안동에서의 전통 가옥체험 아주 재미있게 즐겁게 체험을 해봤습니다 안동의 특산물이죠 안동 간고등어 안동 간고등어 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우리 스태프 여러분께서 아빠의 자상함 그리고 제이디의 귀여움에 다 반했어요 소감 한마디 얘기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빠랑 좋은 추억도 되고 아빠랑 좋은 추억도 되고 그런 추억 만드는게 앞으로도 이런 추억을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민이가 처음 왔을 때 아빠하고 많이 써먹써먹 했었는데 마지막이 됐어요 하고싶은 얘기 한번 해보세요 맨 처음 때 좀 긴장이 됐긴 됐었는데 계속 하다보면 긴장이 풀리고 하니까 재밌고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더불어서 아빠하고도 어때요 많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아빠하고 잘 놀아주실 것 같아요 아빠가 네 네 자 지민이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네 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야 우리 모두가 행복합니다 우리 아이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아빠 놀아주죠 예예예예 오늘 만큼 한열아 뭘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렇게 하자 같이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은 것 같아요 이렇게 대화도 오늘 한열이가 아빠랑 대화하는 것도 참 한열이도 좀 많이 컸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잡았어 한열아 거기 올라가면 안 돼 내려와 내려오라고 어른들이 봤을 때는 가장 기본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오 졌다 민이가 봤을 때는 가장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큰 진심이었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많이 느낀 것 같고 이거 움직여 아 이거 움직여 아 이거 움직여 응 왜 그냥 너가 아빠 나 4인 가족 자유 유용권을 드립니다. 우와!